주세요! 잘 어울릴게요 정신이 있는디 정신이 있는 중 정신이 있는 재료들 애꿍 잼 잼잼 바슴아 거기서 뭐해? 응? 아.. 아.. 형아 괴롭혀? 짬짬이? 응? 응.. 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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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기름 흠.. 그러나.. 어휴 오줌마 여기 좀비야 왜 이렇게 오해한게 있네 공주 다슴아, 왜 나와? 나와, 이 새끼가. 할미 방에 뭐 있어? 다슴아, 왜 나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